자 이번에는요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 2번 스위치화하고 케이스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케이스 뭐냐 조건문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요 그 조건문을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뭘 배웠냐면 if else 문을 배웠는데 if else 문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if else 문을 비해 가독성이 높다 그리고 if else 문에 비해 약간의 제약이 있다 요런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가정하자 우리집엔 스위치가 3개가 있다 만약에 만약에 스위치가 스위치가 1번인 경우 그죠? 1번인 경우 그 다음에 스위치가 만약에 스위치가 2번을 누른 경우 또 만약에 스위치가 3번을 누른 경우 같다는 뜻입니다 위에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위에 그 샵인클루드 스튜디오.h랑 메인을 좀 생략했어요 지금 지면 관계상이요 요 밑에도 리턴문하고 이런걸 뺐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위치문은요 요기서부터 요 중괄호부터 요 중괄호까지 해서 코딩을 하실 때 미리 이렇게 쳐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num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 몇번 스위치를 누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합니다 버튼이 없으니까 키보드로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 이렇게 딱 치면 자 이 num이 스위치문에 들어오는 거죠 스위치문에 들어와서 지금 num은 2번이잖아요 2 2인 경우에 케이스 경우죠 경우 케이스가 한글말로 한국어로 우리나라말로 경우란 뜻이잖아요 그죠 2인 경우에는 전등이 꺼짐 그리고 브레이크 이렇게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뜻은 뭐냐 자 우리 반복문 공부할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무한루프를 탈출하는 탈출 키워드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스위치문도요 이 이 경우에만 요 코드를 수행하고 이 코드의 수행이 끝나면 브레이크 탈출해라 어딜 탈출해라 스위치문을 탈출해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기 케이스 3이라든지 디폴트 이런 문장을 수행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num을 num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죠 그 는 경우가 1인 경우 정수 1인 경우 정수 2인 경우 정수 3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근데 1인 경우가 아니고 1인 경우 3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num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에다가 4를 넣은 경우 그럼 여러분들 케이스에는 그런 4의 케이스 4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4가 아니고 6을 넣은 경우 그쵸 우리집 스위치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스위치를 누른 경우죠 텍스트로 그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디폴트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 스위치 오류 우리집 스위치는 1번부터 3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는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드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런걸 붙여놓은거죠 자 그렇게 된건데요 자 다음페이지 하나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스위치문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사용되는 그 디폴트와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좀 배워볼겁니다 자 일단 요기 지금 아까전에 배웠던 것 중에 디폴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디폴트 자 디폴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위치문에서 정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자 요기 보세요 자 이전페이지 잠깐 봅시다 이전페이지 요기 지금 케이스1 케이스2 케이스3 요런걸 처리해놨는데 케이스4 케이스5 케이스6 이런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일때는 디폴트로 처리한다 자 브레이크문은 뭐냐 스위치문을 종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내용은 무시되고 스위치문은 종료된다 자 볼까요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char ch라고 하는 메모를 하나 만들었어요 ch라고 하는 메모를 이렇게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놓고 자 프린트에프 프린트에프로 하나 찍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문자를 입력할때 이렇게 대문자 tfs를 넣어라 tfs 지금 프린트에프로 이렇게 묵시적으로 얘기해주는거죠 그죠 자 여기서 스캔에프로 여러분들이 t 또는 f 또는 s를 쳤다면 스캔에프로 %c로 받아오죠 문자니까 대문자 요기는 m% ch 자 t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문자 t를 친경우 왜 요기 지금 t에다가 따옴표를 쳤을까요 작은 따옴표 문자니까요 그죠 문자일때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대소문자 t인 경우 자 근데 아까전에 코드를 보면 케이스마다 브레이크문이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드는 대문자 t든 소문자 t든 브레이크가 요기에 걸렸죠 그죠 자 그런 경우 뭐냐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케이스 대문자 t를 치던 소문자 t를 치던 프린트에프로 thursday를 찍고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위치를 탈출하겠다 요기를 탈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브레이크는 뭐니까요 자 이전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문을 종료하는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는 또 있었죠 반복문을 종료하는 역할도 했죠 반복문을 종료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이유 내용은 무시된다 자 보세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니까 이유 내용은 무시하죠 무시 물론 그 경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t나 대문자 t나 소문자 t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위치에 이 ch라고 하는 요 스위치에 들어온 문자에 따라가지고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데 요렇게 문자인 경우에는 대문자던 소문자 t던 요렇게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작업을 해주면 요렇게 코드로 작업을 해주면 대문자 t던 소문자 t던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문자 t 그 다음에 소문자 t 그 다음에 대문자 f 소문자 f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보드로 대문자 f나 소문자 f를 이렇게 치면 프린트 f 프라이데이가 찍히고 브레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문자든지 소문자 s를 치면 요렇게 치면 세러데이를 찍고 브레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문자 t던 소문자 t던 대문자 f던 소문자 f던 대문자 s던 소문자 s던 그 경우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찍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렇게 하는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스위치 케이스문을 배운거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코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좀 쳐놨는데요 자 보세요 자 뭘 쳐놨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코드를 잠깐 봅시다 자 캐릭터 ch 하나 만들어 놓고요 a는 3 b는 4 그리고 result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캔 f로 그 문자를 하나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하나 문자를 딱 치는거죠 그럼 스캔 f가 %c 형식으로 읽어와서 그걸 n% ch에다 넣죠 그래서 ch가 여기 있구요 여러분들이 쳐던 그 키보드에 그 문자를 스위치를 갖고 들어오는거죠 그래서 그 문자가 더하기 연산자 더하기를 쳤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쳤 두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보드로 더하기 연산자를 이렇게 쳤다면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 a는 지금 얼마죠 3이죠 그리고 b는 4죠 a 더하기 b 그걸 result a 더하기 b를 수행하는 결과를 result에 넣고 그리고 break 끝냅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가 케이스 마이너스인 경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키보드로부터 마이너스를 쳤을 경우에는 result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거죠 그러고 나서 break하는거죠 자 만약에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더하기 또는 빼기로 치지 않았다면 default로 연산자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입력하세요 하구요 break를 하는거죠 자 근데 break문은 없지만 지금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default 문장의 끝이기 때문에 요 그 스위치문을 빠져나오는거죠 스위치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더하기를 쳤기 때문에 케이스 더하기를 수행했다고 칩시다 그럼 result는 a 더하기 b가 되고 break를 만나죠 그죠 그럼 break를 만나면 요기가 종료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result 변수를 찍어내는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result 변수는 해볼까요 자 요기 지금 깜빡깜빡 거리죠 거기다 내가 더하기를 요렇게 더하기를 딱 입력을 했습니다 더하기를 딱 입력하니까 7 이렇게 나오죠 왜 7이에요 a 더하기 b를 수행했기 때문에 7이 나오죠 a는 얼마 a는 지금 현재 3이 저장되어 있고 b는 4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4를 result에다 넣은거죠 요 코드가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를 했기 때문에 요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눌러서 눌러서 자 이번에 요런거 하나 넣읍시다 퍼센트 지금 우리가 코드로 처리한거는 케이스문에 더하기하고 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연산자를 썼잖아요 우리가 엔터를 딱 치면 무시 그리고 연산자를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는거죠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자 여기서 중단을 하시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런식으로 하는 코딩 방식들 재밌죠 그죠 스위치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이 코딩을 하다가 보면 아주 재밌는 그 것들을 시험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씩 그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스위치 케이스문과 디폴트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스위치 케이스문하고 if else만의 관계를 보시면 케이스 1의 내용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케이스 2의 내용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케이스 3에 관한 내용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죠 디폴트인 것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f else if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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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렇게 스위치문은 if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if else문으로 자 근데 스위치 케이스문에는 관계연산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케이스문에 if문에 이런게 있어요 num이 0보다 큰 경우 양수인 경우죠 num이 0보다 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케이스로 케이스로 num이 1인 경우를 표현해야 되는지 케이스 2를 표현해야 되는지 어? 100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호 코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케이스 뭐 100 그죠 케이스 99 케이스 98 케이스 97 케이스 96 96 그 다음에 케이스 95 이래놓고 밑에다가 printf a뿔 a뿔입니다 t가 아니구요 a뿔 이래놓고 브레이크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요게 해당하는 정수값이 100이던 99이던 98이던 97이던 96이던 95이던 a뿔을 주고 브레이크해라 왜냐면 케이스마다 브레이크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없죠 브레이크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연속되게 실행을 한 다음에 98을 치던 99을 치던 100을 치던 97을 치던 96을 치던 95을 치던 연속되게 수행을 딱 한 다음에 printf를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되겠죠 어 그럼 선생님 96인 경우는요 96은 여기 들어가니까 위는 수행하지 않겠죠 여기 96위에는요 96위에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요 그럼 96부터 수행해서 96 a뿔 95 a뿔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드니까 빠져나오는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큰 범위들을 케이스문으로 아주 어거지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럴바는 차라리 if문으로 쓰고 말죠 그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케이스문은 딱 떨어지는 경우 딱 떨어지는 경우 명확한 경우죠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명확 한 경우에는 케이스문으로 쓰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 하나가 있다면 스위치 케이스문의 한개는 실수형 자료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num이라고 하는 w0을 하나 만들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실수 입력을 하고 num %lf 딱 치고 났어요 스캔 f로 그럼 num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14를 쳤다고 칩시다 지금 이 케이스 3.14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반드시 정수 정수만 들어와야 된다 정수 어?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요기 요기 지금 그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아까 ch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 안에는 뭐 t냐 뭐 f냐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냐 이런거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정수만 들어간다면서요 왜 문자도 들어가요 자 문자도 아스키 값으로 정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는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정수 그리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실수로는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정수랑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 어떤 경우이냐면 어떤 경우냐면요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명확한 경우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명확한 경우 뭐 케이스 뭐 1 뭐 이렇게 딱 명확하죠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num이 범위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문으로 표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자 그래서 명확한 경우 명확 그죠 이런 경우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웠는데요 자 8.3절의 스위치 케이스문을 공부가 끝났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8.4절의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죠 자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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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